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던 당연한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물과 공기, 숲과 바다, 그리고 선량한 동물들 우리가 살기 바빠 눈길을 돌린 사이 모두가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겨놓았던 흔적을 가져갈 수 있다면 세상은 그 빈자리에 투명하고 빛나는 것들을 다시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를 위해,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 시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멘